우리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? 내 손을 잡는 것이 하나 속에 아프다 두 개 짊어질 삶의 능계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동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가리고 아프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그만던다면 어느 날 가까이 세월의 한복판에 통통이 혼자 있진 않겠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만이 지친 너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나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해준다 내 얘길 그만던 내가 생각할 것이다 우리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것이다 내가 생각할 것 내가 생각할 것 우리 세월의 한복판에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해준다 우리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저 높은 곳에 함께 할 사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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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나